첫 번째 문제입니다. 리타의 발 사이즈는 리타의 발 사이즈는 245 235! 285입니다. 점수리 직경은 뭐라고? 한 번 넓어요. 센티로 얘기해주세요. 아닌가? 18cm? 아닙니다. 40cm입니다. 과거의 발 사이즈는 나 알음, 나 알음. 200, 275, 275. 335라고 했습니다. 235라는? 와 이거 되게 귀엽네, 아기작이야. 자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스나이퍼 꼬리 잡기 여러분들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공간이 좀 정지되어있는 이 플럭 뭐죠? 아까 중력이가 놀던 것 같은데? 자, 서버 멈춘 거 아니고요. 자, 오늘은 이걸로 네, 스쿨을 할 것 같습니다. 피가 안차기 때문에 짤짤이 날리는 것도 굉장히 아파요. 자, 근데 이거 풀차징으로 모아서 때리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. 방금 풀차징이 아니었어. 이 상태면 한 방이에요. 어? 왜 한 방에 안 죽지? 넌 뭐지? 방칸이 남나봐. 아, 방칸이 남아? 어? 이 새끼 왜 안 죽어? 질쳤을걸? 어? 아, 한 방이 아니었나? 방칸 딱 남나보네. 아, 방칸 딱 남나보네. 잊어, 이 새끼야. 그만하시고 색깔부터 뽑으시면 어떠신가요? 네, 그럼 지금부터 색깔 한 번 뽑으도록 하죠. 한 명은 다 해결해. 먼저 어라라 이거 내구도 달았는데 내구도 한 번 불편한데? 노란색 바꿔주시죠. 채워주세요. 아니 미친 새끼가 빠지자마자 쓱 색깔 얘기해줬다고. 아, 네. 색깔 다시 넣으세요. 아, 예. 다시 뽑을게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오늘 컨셉은 믿지 말라입니다. 네. 아, 개소리야. 운영자가 똑바로 하죠. 수라하지 마세요. 수라 박스도 구라 치면 안 되지. 수라 박스도 구라 치면 안 되지. 맞어. 수라 박스 구라 치면 안 되지. 수라 박스 구라 치자. 아, 나 다시 뽑아야 돼. 아, 저 새 얘 나 초록색인데 계속 말할래. 뭐 해야죠. 저걸 하면은 그 진짜로 믿잖아 그렇게 얘기하면. 아니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그냥. 아니,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그냥. 아, 너가 말을 하지 말라고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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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니 왜냐면 워써야. 너는 약간 어느 정도 줄이가돼. 네가 얘기할 때는. 닥쳐 그냥 워써 제발. 너희 그 패턴이 있거든? 별 패턴. 빨간색. 아, 저 새끼. 아, 이 세바식이 진짜. 흐흐흐흐흐 흐흐흐. 쟤.. 이 새끼야. 대대까지 한다는 바 있는 것 같은데? 진짜 웃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이야 이거 100% 노란색이야 1000% 100% 1000% 100% 분명히 노란색 근데 지금 다시 안 넣으러 가잖아? 저 새끼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 아니야 쟤 나 먹었어 빨간색 야 이거 쟤 색깔이 아니라서 색깔이 잘 안보여네요 아 걸려버렸네 자 여러분들 스나이크 꼬리 잡기는 각자 저희가 정해진 색깔을 이렇게 얻었으면 자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다음 색깔을 죽여나가면서 최후의 1인이 남으면 승리하게 되구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제 색깔을 추리할 수 있어요 어 운영자님한테 어 누구의 색깔은 이게 맞습니까? 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받을 수 있구요 아니면 특수목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앨범신지 왜 두개밖에 안챙겼냐? 어? 악어님 상자에 두개 더 있는거임? 어? 나 엔더상자 엔더신조가 18건데? 아 아까 CI를 안챘다고? 버려둘게요 블랙플레이 들어간다 쿨짝짝 쿨짝짝 따라라라라다 피 떨궈놔야지 피 떨궈놔야지 떨궈놔야지 잘못 죽이면은 악어야 내 피도 떨궈줘 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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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궜 맞으러 가자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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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한 대 내려왔어 오 저거 맞아 저거 맞아봐 저거 맞으면 죽어 나 맞을게 나 맞을게 오오 사라졌어 아 까비 아 나 피 좀 따라왔네 자 조심하세요 잘못죽이면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색깔은 여기 보이시죠? 이겁니다 안보이는데요? 보여주세요 아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보이죠? 제 인벤토리에 있으니깐요 오늘 마사님께서 공중연합 왔으니까 잘생각 어 나 왜 또 16개지? 돌아왔어 돌아온 엔더진주 특집인가? 어 어 결국 결국 나한테 오고싶어하는 운명이구만 어 애들끼리 짝찍기 하나봐 어 피가 계속하네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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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모르고 죽였는데 딱 내가 죽이는 색깔이면 너무 기분 좋겠다 그래? 그러면 아군이 한번 나 죽여볼래? 어? 수윤이는 죽여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늘? 그래? 한번 죽여봐 자 저걸 맞으면 바로 뒤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피 일부러 떨고 놓지 말자 아 얘들아 저 피 반칸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나 건네면 바로 뒤져요 조심하세요 건들면 죽어요 여기 다 와 피 다 떨고 놓는거 봐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지금 공중전화박스 잘 찾아야되는거 책 다 찾았다 니는 당연히 운영자니까 찾아야죠 우리 운영자인데 뭐 개소리죠? 방금 다 알았어 죽여버릴거야 죽여봐야래 과연 머싸 운영자는 공중전화박스를 어디다가 설치할까요? 아니 근데 머싸님 제 인벤토리에서 왜 양털을 훔쳐가세요? 나 안 가져간 적 없는데? 빵! 뭐라는거야 이 새끼 아 죽여야 됐네 탁! 죽일거야? 죽일거야? 나거 방칸이구만 수윤이 나 때려봐 스나이퍼? 거짓말 하지마 또 어 생선 된다 생선 된다 어디지? 나 다리 신척이라고 아 아아 와 알쿠오 아아 오 mesma 하는 거일수도있어 왠지 느낌이 여기야 아 아픈 웬조 한 개만 더 때려봐 여기인가 여기 왠칸이 내 맴ine 남이 아니라 한 개만 더 때려봐 싫어 너도 방 카 starters 풀어진 반테리 아 진짜 구라 안 침 뭐야 여기 William 내 마음은 여기던데 가만히 알아, 한 대만 더 때려봐 길어, 너도 방탄 있잖아 아, 아니 말이야, 한 대만 구라치지마 때려 아, 진짜 구라 한 침, 나 구라 잘 한 침 뭐야 여기 구라 덜 갔잖아 이 새끼야 아, 뭐야 이거 라스트 데스위치였어 아, 나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에 뭐 있을 것 같아서 어디, 어디, 빨리 말해봐 어딨는데 공중박스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딘데? 아, 뭐하냐고 모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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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빙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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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개패야 어, 뭐야 아아 아파 아파 내 측 colour, 내 측 вони 이곳은? 어딘데요? 어? 호, 호호, 호호 뭐야? آWSS 아우 뭐야 아까 갔던 곳이잖아 아니 박리타 반칙 뜯지마 아까 놓잖아 참,но, 생겼네 너는 뭐하냐고 그렇게 빨리 다시 온 therapy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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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슉 가고싶어요 못삭니? 야 오늘 신속 포즈션 개좋다 이거 사귄데? 나고 기다려 기다려 아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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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? 이거 뭐야 저거 손이 뭐하냐 엔더 진주 써 엔더 진주.. 아니 봐봐 이 새끼들 피가 없어서 엔더 진주 못쓰나 본데 아 피가 없어서 엔더 진주를 못써 아 젠장 피를 채우고 그러면 엔더 진주를 던지면 되지 주사세요 주사세요 그래서 뭐죠? 빙님 아 개간네 진짜 아이씨 어딘데? 악어의 애기인지 저에요 새치기 하지마세요 핑댄씨 악어의? 악어의 방송을 보고있는 하하하하하 뒤졌다 어 뒤졌다 뒤졌다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누가 죽임 누가 죽임 누가 죽임 너부리가 바로 팔 흔들었어 너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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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핑댄 죽였거든요 어떻게 된거죠? 어떻게 된거죠? 어떻게 된거죠? 어떻게 된거죠? 설렉 컷 자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냐면 뺐어요 너부리 핑댄 살인 어? 겨.. 겨.. 견고하는 살인 견고하는 너부리씨 들어오세요 어? 진짜요? 어? 네 어? 너부리가 아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찍는템은 알아서 주워가세요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맛있게 됐네요 내가 먹었는데 알아서 주워가야죠 자 첫번째 문제입니다 네 미친새끼들아 나 좀 꺼내줘 현재 트위치에서 방송중인 악어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멋사는 채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위 채널 포인트 업다운 세 번만에 맞추면 성공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그걸 업다운 세 번만에 맞추네 널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요 그 숫자까지 있는데 맞아 참고로 아 그러면은 앞자리만 맞추기 어때 앞자리 업다운 다섯 번 맞추겠습니다 업다운 다섯 번이요 네 106片 establishment 100 housing 어 삼천 다운 3,700 아이 2,700 아잇 다섯 번 האל 마지막 왜 땡이에요 아 재밌는 문제 빨리 해줘 첫번째 문제입니다 네? 스위치에서 방송중인 악원님의 혈액형은? 오형입니다 오형인데요 그러면 스위치에서 방송중인 악원님과 같이 방송중인 리타님의 혈액형은 과연 뭘까요? 에이비형입니다 에이비형? 정답은? 리타씨가 말 빼주네 땡땡땡 아 그걸 말하면 어떻게해 정답고야 이 새끼야 아 맞네 운영자 아는거야? 맞아? 리타? 모르는거 같은데 자 첫번째 문제입니다 왜요? 님 반성했잖아요 저요? 박찬우인데요 아 때리지마요 아 재칭하지마요 진짜 운영자가 개판이니까 다들 개판이네 건들지마라 그냥 줄 서신분 지금 몇분이시죠? 여섯이요 여덟명이요 여덟명 전부여 이 새끼야 그럼 여기서 그냥 뽑을게요 개판이네요 니가 연결하니까 개판이죠 아니 문제를 내라고 저한테 이의제기하신 핑맨님은 양털 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나와요 아니 이게 스쿠가 아니 빅맨씨 그 머스한테 뭐라하지 마세요 우박하지 마세요 자 여기 자기 양털 안들어갔다 하신 분 있나요? 없습니다 없네요 다 있네요 이의제기하신 남복님 빼겠습니다 저한테 볼만 붙게 네 새끼야 아니 뭐라하지 마세요 남복씨 아 에이 노잼 어 나 마지막까지 남았는데? 내가 처음이고 악어가 마지막입니다 악어가 마지막이라고요? 아니 그냥 리타 주세 이 새끼야 하나 자 리타님 자 궁금한거 물어보세요 저 아직 추리 하나도 안되서 궁금한거 없으니까 아이템이나 주세요 네 아이템 아니 위치 물어보시라구요 질문을 해 아니 이거 변함이에요 질문해 질문해 빨리 아무거나 질문해 아니 그럼 저 두개 질문할 수 있어요? 네 두개 해드릴게요 첫번째 일단 핑맨이는 노란색이 맞습니까? 핑맨 노란색 핑맨이는 노란색이 아닙니다 아니 왜 공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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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모란색이 아니였어 질문하나 더 하자 질문하나 더 하자 아 재밌네 그러면 그러면 남봉이는 검은색이 맞습니까? 남봉이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어 씨 일단 남봉이 아니고 날 불러봐? 너 뒤졌어 핑맨이 아님 핑맨 아님 남봉 아님 여기서 못나올줄 알아 방리타 인정 빨, 주, 노, 초, 파보, 검, 흰이 있지 어? 하이 점프로 나왔는데요 어 만득씨 그 통합시다 예 예?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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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내가 먹은거 어떻게 알았어? 아니 내가 하나 주웠으니까 지금 두 명이 죽었는데 나도 하나 주웠으니까 뭐 뭐 뭐 뭐 뭐 뭔데 이거 공유하자 뭔데 어 서로 공유하자 잠깐만 내가 죽은 색깔은 보라색이야 헉 아버님 뭐 주웠음 난 사실 아무것도 안 주웠어 미친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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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블형 아니면 핑맨형이 보라색이란 뜻이야 어 야 진짜 보라색 아니 보라색 잠깐만 그 처음에 캣던거 아니야? 처음에 캣던거? 처음에 보라색 그거는 남봉이 먹었잖아 어 그러네 똑똑한데 응 야 탈락한 일단 탈락한 새끼가 있잖아 으흠 어 잠깐만 근데 니가 먹었다라는거는 핑맨이가 핑맨이가 자기꺼 가지고 있고 너구리색을 니가 먹은건가?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음 아니면 핑맨형이 그냥 색 알고 있으니까 포기한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헷갈리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 개 헷갈려 야 팀을 하자 이거 내가 봤을 때 팀을 만득이 너랑 나랑 해서 오늘 추리 한번 해보자 오케이 추리 추리 내 색깔 말해줄게 뭔데 뭔데 나의 색은 노란 노란 나 진짜 솔직히 말한거야 그 왜냐면 그 내가 봤을 때 이거 추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애들 빨리빨리 죽이는게 나 그러면 제 색도 알려드릴게요 제 색이 흰색이거든요 흰색? 근데 방금 잠깐만 흰색 만득이고 잠깐만 흰색 만득이고 보라야 빨주노초파 보 검 흰 근데 리타님이 검은색을 물어봤어요 리타님이 빨간색일 확률이 되게 높아 왜냐면 노란색을 처음에 물어봤고 그 다음에 흰색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검은색깔을 물어봤거든 음 자기를 지켜줄만한 사람? 내가 봤을 때 만드가 내 운 믿어봐 그냥 리타 한번 죽여봐 진짜 이거 나 한번 내 삘 한번 믿어봐 진짜 아 그러면은 어 내 삘 한번 믿어볼테니까 리타님 찾아보자 어 진짜 내 삘 한번 믿어봐 이거 틀리잖아 내가 앞으로 네 말 잘 들을게 진짜 내가 봤을 때 리타가 무조건이야 이거 리타가 머리가 그렇게 어? 이상한데? 지능이 높지 않아 지능이 높지 않아 어 나도 왠지 지능 낮아지는 기분이야 근데 이거 무조건 리타님 패턴 봤을 때 이거 무조건이야 따라가야 되겠네 저 새끼 왜 우리 보여주면서 지금 가는거에요 저거 너 잘 따라와라 이런거 같은데 국민전화 박스 할테니까 뭐 오 뭐 본데 우리 리타님 찾자 리타님 뭐있지? 어? 중격형이다 뭐야 여기 사람들이 어 제이들끼리 뭔가하네 리타님한테 리타님한테 긴 말해보자 리타 홍아 어? 안녕? 어 안녕? 형 뭐라 생겨요? 헐 어떻게 알았지 아닌가 보다 아 근데 나 죽었을 때 분명 내 양털 먹은 사람이 있을거라니까 어? 어? 너블이랑 내 양털을 둘다 먹었는데 그걸 먹은 사람이 이제 헷갈리겠지? 우리가 왜 뭉쳤을까? 어 저기 여기 제가 콩콩을 좀 받아먹어도 되겠습니까? 네 색깔을 뭐 말해가지고 뭐할 콩콩을 제 색깔 아십니까? 일단 먹었어요 양털 헷갈릴 뿐이에요 지금 아 절대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 괜히 캥겨가지고 얘기해주길 바라고 있구나 아니 그냥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공중전화 박스에 물어보기만 하면 되지 음 뭐라고 하지 말면 되지 절대 모르지 못 먹었지 꼴받지 못 먹었어 꼴받지 아 개 꼴받아 근데 진짜 꼴받아 저 새끼 진짜 꼴받게 하는거 전문이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빅맨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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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다라고 했을뿐인데 왜 저를 꼴받게 하세요 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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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뭘 잘못했냐구요 네한테 뭘 널 놀렸냐고요 뭘 했냐고요 죄송해요 네? 어디서 당해와가지고 나한테 화뿌리하냐고요 누가 님을 괴롭힌거에요 어? 수딩색깔 알았어 뭔데요? 주황 빨, 주, 노, 초, 파, 보, 검, 흰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색깔 교환했어 쿨하게 다 쓰레기 새끼네요 근데 뭔데요? 아 이 새끼 미친놈이네 아 잠깐만 나 미친놈 만났어 좋아져 나 미친놈이야 흢 야 저 새끼 미친놈이야 그러와 악어 움직이네 아니 요새님이 어디가 아니요 리타 어딨냐 리타 이 새끼는 어디서 낼목하고 있기는 이 새끼는 계속 안 보여 아니요 리타 님 리타 내 앞에 있어 아이 씨 여우윙 쳤으면서 오네 이 새끼 너를 속박시킬 거야 또하자 실컷 플레이 덜덜덜덜 안목님, 리타 님 어딨어 아 여우윙이 하기 귀찮아 리타가 여기 리타 찾고 있대 야 리타는 놀아라 아 오케이 알았다 검물로 어디만 해야될지 모르겠네 리타 이새끼 어디서 자냐? 왜 그래 나한테 야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나 왜 바꾸냐고 너 뭐하는데 자꾸 어디 있었냐 리타야? 뭘 어디 있어 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피해 본 줄 알아? 그럼 이 세상에 다 거미줄이 됐다구요 지금 너 때문에 어? 사람들이 지금 미쳐나가고 있어 지금 그거 알아? 그게 왜 나 때문인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가 없어가지고 지금 괜히 핑맨에 들어와가지고 시비 걸잖아 그럼 나 죽여 어? 어딘데? 죽일 건데 진짜로? 나 머스한테 갇혀있어 어딘데? 죽일 거야 진짜로 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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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여깄네 야야 만드가 도전 만드가 도전 도전 뭔데 뭔데 야 도전 도전 때 할 수 있어 만드가 할 수 있어 만드가 할 수 있어 만드가 할 수 있어 만드가 할 수 있어 야 넌 넌 할 수 있어 만드가 넌 할 수 있다고 뭐야 이거 햄스터 내가 파는 건데 이거? 이 새끼는 안 죽어 아야 뭐하는거네 지금 아야 뭐하시는거죠 지금 아 만드가 지금 뭐하냐고 어 아 이 구웅이 잘 안들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씨 잠깐만 만드가 무슨건데 르타야 걱정하지마 지금 만드기는 널 죽이는거 찍는거니까 죽일려고 해도 안 죽이잖아 이 정도만은 어 사과가 나왔어 대박 너 죽여보실래요 그러면 만드님? 아 죽여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면 어떡할거야 아니면 아니면 만드가 뒤지는거지 아니면 아쉬운거죠 아니면은 도마에다 순순히 죽어 리타 우리의 도마기 참여하라고 오빠 자 봐보자 어? 어? 만드가 고생해라 미친댓끼야 만드기 사망이야? 어 자 만드기 잘못 죽였어요 탈락이에요 만드기 내 색깔 다 봤지 찰만댄스 할인 찰만댄스 할인 찰만댄스 할인 열일 니타 무슨색이었는데? 나는 못 봤어 하하 못 봤으면 알려주겠냐? 나 봤어 니 색깔 뭔지 만드기에 명복을 밉니다 글쎄 못 봤잖아 하하 아고 근데 나 아고 아까 오프닝 지역에서 니... 너 양털 들지 않았어 악어야? 너 설마 봤어? 안 들었어 x2 안 들었어 나 너 봤어 어? 왜 봤어? 너부터 죽여야겠네 아모 나 너 세가 아는데 어쩌라고 죽여보던가 어 그래 그러면 서로 팀하자 어 상부상조하자 나 너 죽이는 색깔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 순위님의 절실한 팀이 될게 아래로 응 아모 어 보라색인 거 봤어? 어 봐봤어 너 들었어 이거 제 색깔이 아니라서 이게 색깔이 잘 안 보... 으흐흐흫 그 그러면 소위님 아니 나 진짜 팀 할테니까 무슨 색인데 나 TP 해봐 내가 TP 허용해줄게 TP 해? 오케이 나 이색이야 뭔데? 진짜 팀 쭉 가는거야 우린 평생팀 뭔데? 흐엥 야 공중전화박스 생성됐다는데 소위님? 어 어디지? 그것부터 한 번 가보자 아 어 핑맨이 죽었는데? 어? 어 위에 올라가 보다 핑맨이 누구한테 죽지? 중이형이한테 죽었나? 뿅 그래 나 P 1로 해놨으니까 조심해 아 나도 P 2야 어? 1이라고? 아 죽어버리룸 난 사실 노랑이였어요 오? 아 언니 보라색이었잖아 그거는 내가 아 이거 잘못 먹었네 심을기 아구 손에서 안 되겠어 아 뭐야 내가 그거 왜 심어.. 내가 그때 말한 거를 못 들었구나 어? 뭐야 진짜야? 거짓말하지 마셈 맞아요 아니 실수로 든 거 아니었어 아까? 박사님 솜채키위 살았죠? 뭔 소리에요 미친새끼야 내가 노라인데 너 덕분에 그 다음 색깔이 리탈이 죽일 수 있게 됐다 어 잠깐만 운영자가 터로라는데 쫙! 아 저 아니 저 새끼 미친새끼 아니야 저거 저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네 아 저 또라이네 진짜로 어디야 근데 공중현아 박사 고생해 순이 오케이 아니 뭐 쐈지? 공중현아 박사 어딘데? 빨리 질문하자 질문하자 생육해 둘이 싸워 공중 전화박사는 공고덩이 나 처음 들어보는 욕 들었어 리타님한테 막 나도 무서워 리타 아 써해주면 안 돼 리타님 자 첫번째 핑맨님 리타의 발사이즈는 리타의 발사이즈는 리타의 발사이즈는 리타의 발사이즈는 245 30 뱅 200 같은 35 235 285입니다 285 첫번째 문제입니다 리타의 정수리 직경은 정말 넓어요 센티로 얘기해주세요 아는가? 어 18cm? 아닙니다 40 아이템 보인거 같아 근데 자 리타씨 첫번째 문제입니다 라거의 발사이즈는 210 뭔 개소리에요 뭐야? 간단 아기다? 나름 나름 200 275 275 300 35라고 했습니다 235라고? 와 이거 되게 귀엽네 아기자기하다 뭐야 여기 있네 뭐야 진짜 문제 문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악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? 좋아 악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그 그 불닭볶음면 땡 까나리 액젓입니다 어? 남봉씨 야 너 공중의 과학도 왜 왔냐? 빅맨아 나 살아있으니까 자 두 새끼 저러는 거 아는데 와? 순잉의 괜히 온 거 같게 돼 순잉의 남봉의 색깔은 무엇일까요? 순잉의 양털 색깔은 초록색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? 남봉의 양털 색깔은 빨색 남봉의 양털 색깔은 빨색 정답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황색은 누구일까요? 빅맨 정답 나이스 됐다 어떤 거 드릴 거죠? 색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다 저 색깔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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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겠습니다 뭐지? 아 막말씹집이구나 그럼 엄청 강한 무기 드릴게요 네 자 여기요 어? 잠깐만요 이거 어? 이거 잠깐만 나 색추리가 끝났는데? 나도 왜? 색추리가 끝났어 어떻게인데 이거 아고가 리타 죽이고 리타가 남봉 죽이고 내가 악어 죽이는 거 같은데? 아닌데요? 아고야 내가 남봉 죽이는 거 아니야? 아냐아냐아냐 맞잖아 미친새끼야 분명히 날 때리고 있는데 리타가 나한테 처맞고 죽어서 잘 죽은 거 같아요 지금 피 안 차는 모드라 죽으면 그냥 탈락이야 과거야 어디있어? 저요? 니 얼굴이요? 일로와 이새끼야 남봉님 예? 꺼져 넌 왜 안죽는다 생각하지? 꺼지라고 일로와 이새끼야 꺼지라이코 야 근데 남봉님 근데 진짜 남봉님 쪼는 거 맞아? 핑릉이가 그 회이크 쳤다고 생각하네? 그니까 니 라얄키키 어? 근데 뭔 회이크를 쳐 방금 내 색 주황색이라고 까발려졌는데 멍청아 너가 왜 주황색이야 큰 개소리죠 새끼는 야 주황색 순잉이었잖아 어?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악어님이 나 잡는 색이라는 건데 잡아봐 아 초록색이었지 아 저거 왜 적혀 키키야 키키 잠깐만 이거 왜 적혀있는거야 불순잉 아씨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 순간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잠깐만 멈춰봐 말로 하자 어 멈췄어 절대 못죽여 너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돼 뒤졌네 아 근데 진짜 멋사가 걔 또라이처럼 담아난거구나 자 리턴 죽었어요 1대1인가 1대1이라고 벌써? 저 새끼 근데 멋사 운영자 시키지 말자 머리 아파 정신 나갈 것 같아 1대1이 맞나? 잠깐만 1대1이 맞나? 잠깐만 2대1이 어디갔지? 아 죽었구나 동네 언제 죽어? 아 핑맹이가 죽었다 했다 아까 잘못된 살인 아 지금 준비됐어요? 어 나 리스폰지 여기 오케이 간다 탓 타임, 나이트 오 센스 누구야 센스 누구야 네 리스폰트 해서 봅시다 우리 오케이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지? 어 보 있다 오케이 넘봉세일 이게 피지컬 게임이에요 아 그럼요 할애는 많으신 것 같은데? 아오우! 어억 워호오 남봉씨 피지벌 게임이라니까 피지벌 게임 맞지 아우씨 좀 아파보이는데 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 하하하하핳ㅎ하랏ых 안부심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 Inshti 아 달래 정직하게 움직인다 진짜 아니 너무 정직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? 으 위에 올린 쪽 같다 아부님처럼 비겁하게 게임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너무 정직하게 움직이잖아 그냥 무빙을 무빙을 그냥 좌우 무빙을 그냥 너무 정직하게 움직이면 처음 맞을 수 밖에 없지 내가 뭘 비겁하게 해 내가 지금 몇 명을 잡았는데 게임 더럽게 안 놔 왜 쏘는데 무빙을 쳐 가만히 있어야지 극찬이었구나 아 어이가 없네 이거 나하 아니 중간에 헷갈리게 아버지 왜 긴말한거에요 아니 저 새끼 근데 내가 수능 죽였는데 악어가 수능 죽였습니다 했어 아니 아니 헷갈려가지고 아니 막 막 헷갈려서 그거까지 쳐버렸잖아요 아니 왜 여기에 누가 사망했는지 이러면 안 뜨는데 플럭을 왜 넣었어 이 미친새끼야 맞아 누가 사망했는지 누굴 죽인지 안 뜨는데 자기가 공연자가 말해줌 아쉽네 아쉽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of 아니 근데 진짜 악어이 실수로 는줄 알았는데 와으으에 이걸 속네 아니 내 몸에 보라색깔 있길래 나중엔 죽으면 보라색 나오면 안될까봐 어? 아 이거 내 몸에 왜있자고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설치했는데? 그거 못들었네 자 여러분들 오늘 최종 우승은 결과적으로 저희 우승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까 자 여러분들 매주 수목일 8시에 여러분들 방송하니까요 트위치 악어방송도 많이 와주시구요 이제 유튜브에 이제 후원 기능 생긴거 알아? VOD에 후원 쓸 수 있어 와 내가 구글 그 아직 테스트 기능 참여자라서 정식 오픈한건 아닌데 그 근데 그 쏘면 그 채팅 그 약간 색깔 바뀐다던데? 정확하게는 한번 봐봐야돼 나도 오 신기하다 응 VOD에 그 댄스라고 있는데 그 쏘면 얼마 사는지도 그 나온다던데? 먼저 적용 먼저 적용 아우 신기해서 나중에 한번 가봐야되겠어 뭔 기능인지 한번 여러분들 혹시나 심심하신 분들 쏴주시면 한번 보러가겠습니다 어 해보자 원래 녹풍이 달달하거든요 그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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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거래 있지 못한것 같은데 아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